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내 영원히 살 땐 같이 내 영원히 살 땐 같이 내 영원히 살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살 땐 하여 나이를 내가 부하구나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의 음보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에 노트밴을 만들어 매어 달 때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탯줄로 연결되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탯줄에 우리 탯줄이 연결되어서 그게 생명의 피를 받아 인류의 하나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루마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며마 쇠가 세상에 돌아오고 쇠로 말며마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아담이 범죄가 원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이 탯줄을 줄여 달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인인이었습니다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탯줄 더러움의 탯줄 병의 탯줄 재주의 탯줄 사망의 탯줄입니다 요사이 의사자들은 이 탯줄을 이용해서 병도 고치고 생명도 오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인간은 탯줄에 연결된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탯줄 더러움의 탯줄 병의 탯줄 재주의 탯줄 사망의 탯줄 하나가 더러운 탯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장세기 3작 16절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적 물고하니 응급회를 낼 것이냐 내가 뭘 먹을 양식은 채소인적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라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이 전체 인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조상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조상은 조상에 대해 참 힘든 일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빗줄 속에서는 아담의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전부 추운 피가 그 차수는 대대로 흐르고 있어서 멸망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피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말한 설명을 들으면 태줄의 어린 애기와 어머니의 태 사이에는 특별한 구조가 되어져서 피가 안 통한답니다 서로 대치되어서 어머니의 몸의 양분이 삼투에 들어오지 심투에 들어오지 피를 통해서는 안 놓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 같은 태에 붙어가지고서 양분을 얻고 나쁜 것은 내 보내고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냐고 양분만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먼 양분만 서로 삼투대 가지고서 양분을 얻고 잘못된 먼 지극적인 또 그 통을 타야 나암으로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사람의 피가 들었지 않으므로 예수님 피의 한 방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두께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서 온 세상 더러운 인생의 보혈을 다 짊어지고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인 말할 수 없고 그 효과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피가 십자가에서 온 지구의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옆에 대가로서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예수님의 탯줄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다 붙어 있습니다 로마스 5장 16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속의 탯줄로 로마스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며마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며마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며마 의롭다 하심을 이르르느니 한 사람의 죄로 말며마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해인 하나로 말며마 예수 우리 시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의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달린다고 합니다 강의 부채가 상승속도가 세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빚 부담이 역대 최고인 것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개인 파산을 산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란 빚이란 것은 저는 무섭습니다 금전적인 빚보다 무서운 빚은 없습니다 죄의 빚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지상에 살았었는데 당신이 죽을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에 달려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거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롭으니까 좀 덜 괴롭도록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강구했는데 아버지는 못들은 채였습니다 순수한 죄인으로 취업을 받기 때문에 동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순간에 하나님과 땅과 친절을 바라보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승리감 그 즐거움 그 완성도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주어심으로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갚으라고 말하면 의림도 없습니다 의의 거룩함의 탯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에 의의 탯줄과 거룩하신 탯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탯줄을 통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도로 전설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금엄으로 우리 절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하니 그때는 사십에 하나매를 제하고 때립니다 장정이 회초리 끝에 세월왕이 달려있는 달려있는 그 회초를 사첨에 하나 때립니다 사십체를 다 때리면 죽어버려요 탁 호래가 하나 탁 둘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 얻어맞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면을 맬을 때마다 세상 인류들의 병고를 닿던 병의 태를 끄겨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태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 부정적인 사망의 세례가 탯주를 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의 태에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탯줄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선을 만들려고 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탯주를 연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탯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탯주로 연결된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축복의 탯주를 이해받았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얻어먹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동양해서 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탯줄에 연결된 사람이 계십니다 미리 그런 것을 체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항상 가난의 의식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탯주에 연결된 우리가 가난은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탯줄에 연결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못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가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는 훌륭한 아이디어는 성경에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주의 탯줄을 축복의 탯줄에 연결되었는데 그게 축복이 열매를 맺지 제주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위적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 난 복받은 사람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7절로 발절해 보면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하 의로 저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한 복음을 받으라 하였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탯줄은 부활과 영생의 탯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었더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 아라만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사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두 인류의 자화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만 두 자화상을 가진 인생밖에 없습니다 아담만에서 자화상은 영의 죽은 자화상이겠습니다 무실론자여 인본주의자 유물론자 이것이 영의 죽은 삶 10편 17사자의 의인의 겸한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외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 우리도 전세 2장 17사자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성령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하지 않고 자연의 일은 우리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자 신본주의자 거듭난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해놓겠습니다 에베스 2장 17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엄란이라며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 확실한 구혈이 되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아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제주라 할 자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이 일치가 되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보면 내 삶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라는 것은 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야 면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7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 또한 죽음의 고배를 많이 겪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하는 그 죽음은 실상 그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요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살리는 역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의 먹어서 죽든지 잘못해서 죽든지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야 살리는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보아라니까 아 예수님 정말 우리 구주가 되시구나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체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보아라 생각보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하나 너희들 죽어봐야 한다 예수님에게 와서 죽어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건너지면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건너지면 예수의 생명에 대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대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님과 우리와 분리할래야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죽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하고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브리스에 매달렸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인데 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이는데 똑같은 다른 강도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느냐 팔자가 그 사람 살 팔자고 욕을 한 사람은 팔자도 못 되고 구자도 못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때가 오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행연할 수 없이 귀한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문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네 내가 너를 구축해 하니라 하나님으로 너를 놔주니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믿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온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그것의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용서와 의료를 얻었고 지금 거룩함을 얻었고 지금 치료함을 얻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법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 현재 진행형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이재훈 울산 대 법학과 교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좌파 법착에서 빠져 교회를 사회악으로 이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당섰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립학교 내의 종교활동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화시키며 교회 내의 투표 설치를 반대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법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TV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조롱하려는 한순간 갑자기 희가 굳어졌습니다 정수리부터 발극까지 강력한 전류가 흐르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꼬꼬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모든 힘을 다해 기독교를 뒷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실제 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나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테레비 보다 꼬부라죠 이런 체험을 해야 믿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새로운 자화상을 국세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폐병 3기에 죽다가 살 났습니다 그 후 일생 동안 몸이 허약했는데 어지럽고 다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앓고 병 주머니였었습니다 서대문 시제에 설교하다가 쓰러진다인데 그때 이후로는 늘 쓰러질 것이 다리가 떨리고 괴롭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다했는데 심장이 먼출 것에 가까워 어지럽고 일어날 기운이 없을 때마다 항상 나의 정체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혼도 후서 5장 10절처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만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로운 표조물이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생 복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일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탯줄이 붙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의 탯줄에 붙어 있는데 의인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탯줄에 눈에 안 보여도 4차원의 영선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돼요 몸이 약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붙어 있다 나는 병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사업과 생활을 하시는 분은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도 만드는 것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꾸 내 탯줄에서 양분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탯줄에 생명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장사지나고 더불어 부활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나 예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거루함이 내 거루함이 되고 예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이 된다 양보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계를 얻었습니다 우리 찬송과 260장 다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과 260장 다 같이 부르십시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과 260장 다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맞은 아파리와 주와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수지한 배에서 쌓은 바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으니 이 우신 장막을 벗을 떼고 더 넓고 벗겼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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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벗겼네 예수의 손목을 벗겼네 영양보하니 주가 구원하니 주가 구원하여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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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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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우리도의 생명의 탯지 여러분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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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